해방인데 나가세요? 언제인데? 삐처리 해 주실 거예요 행동만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스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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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대사니까 아, 웃기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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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키스 안 해봤지? 혀랑 혀가 뱀처럼 잘한다 그게 대사야 잘한다 알 것 같아 지효가 저 행동을 못 봤어야 돼 파리, 파리 파리, 파리 그렇지, 양이준에 똥팔이 끝났다, 끝났어 양이준에 똥팔이 디테일한 장면을 못 봤어, 지효가 지효가, 지효가 이걸 몰라 지효가, 지효가 이걸 몰라 아, 아, 알았다 지금 알았어, 지금 알았어 입 모양 하시면 안 돼요 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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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파리를 해? 심연아 선배님 영어 안다고 했어? 파리한다 안다 완전 파리로 가 갑자기 파리로 가 언니, 그건 줄 알았나 보다 똥파리로 가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아, 시간 없어 아, 이러면 무슨 게임이 됩니까? 손발이 되도록 빈다 나한테 말할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말할 거 아니야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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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알았어 근데 여진 언니가 맞출 수 있어 셋 파리 셋 자, 끝내, 끝내, 끝내 끝내 5, 4, 4 재미있었어 한국 영화 2, 1, 외쳐 파리 파리 파리예요 형님 완전 서현이가 되게 잘했는데 선민이하고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 이거, 이거, 이거를, 이거를 근데 지효 누나, 정석이가 지효 누나가 알았는데 여기서 파리, 똥파리를 꺾은 거야 이게 조정석 우정석 네 현실